모닝브리핑입니다. 확실히 시장의 키는 금리가 갖고 있습니다. 어제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네, 맞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미국의 10년물 국채 입찰에서 강한 수요가 확인되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하향 안정화됐고요. 이는 우리 시장에서 환율 하락 그리고 외국인의 지수 선연물 매수세로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네, 밤사이 CPI와 FOMC라는 FOMC 회의 결과라는 허들을 잘 좀 넘어줬습니다. 과연 국내 증시의 오늘 만기일이라는 허들까지 야무지게 잘 넘어줄 수 있을지 지켜보면서 모닝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한 2주 정도 됐나요? 지난달 하순부터 꼭 국채 입찰이 있는 날이면 수요가 부진했고 이는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곤 했죠. 그런데 어제는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규모는 390억 달러로 사이즈가 비교적 작은 국채 입찰이었지만 강한 수요가 확인이 됐고요. 앞선 6번의 입찰 평균치를 훌쩍 웃도는 응찰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금리 안정, 환율 하락, 외국인 매수가 예쁘게 줄을 서며 국내 증시의 기강을 바로잡았던 전거래일 한마디. 애플이 쏜 축포의 국채 금리 하락이 박수를 그리고 K음식료와 K화장품은 환호성을입니다. 화요일 뉴욕 증시에서 애플이 7% 넘게 폭등, 이는 관련 부품주와 전기전자를 향한 자금 유입에 좋은 명목이 되어줬고요. 삼성전자는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죠. 그동안 잘나가던 음식료 화장품주의 상승 추세가 이날도 이어지면서 상승장의 분위기를 훅군, 더 뜨겁게 달궜던 수요일장. 그럼 더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수급 동향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어제 양대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수 상승을 견인한 건 외국인 매수세인데요. 장 후반 들어 외국인의 선물 그리고 현물 매수세는 커졌고요. 따라서 코스피는 0.84% 올라 2,72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 개인은 순매도했으나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에 나왔으며 0.27% 오른 87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외에도 이슈별 테마 및 종목 순환매가 연출된 가운데 반도체 대형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코스피 지수 상승 기여도 3위를 나란히 차지했습니다. 이 중 한미반도체는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며 LG전자를 제치고 코스피 시총 20위로 올라왔습니다. 바로 이어서 시장을 움직인 섹터도 확인해볼까요? 음식료 그중에서도 6개 그리고 화장품과 아이폰 관련 주들이 강세 보였습니다. K-푸드 열풍 기대감 속 음식료 업종 전반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6개 관련 주들은 작년 삼계탕 수출액이 2,300억 원에 육박했다는 점이 부각되며 마니커 F 엔진은 17%, 하림은 3% 올랐습니다. 이어서 화장품 주입니다. 글로벌 유통기업이죠. 아마존은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 콜마와 함께 아마존 K-뷰티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아마존이 국내 뷰티 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명회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만큼 미국에서 K-뷰티의 위상이 커지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피아는 상한가 터치했고요. 펌텍 코리아도 14%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아이폰 관련 주입니다. 현재 시각 11일 뉴욕 증시에서 애플은 7% 급등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WWDC 하루 뒤 모간 스탠리, 뱅커브 아메리카 등 주요 글로벌 아이비들은 AI 발표로 아이폰 교체 수요가 빨라질 거란 전망을 내놨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이폰 밸류체인에 속한 국내 기업들 또한 수혜를 입을 거란 전망에 LG 이노텍은 9%, BH는 7%대 강세 보였습니다. 다만 관련주들의 상승폭은 장 초반 대비는 축소된 모습입니다. 이외에도 추가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섹터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렇게 수요일장에서는요. 화장품, 아이폰, 6개 관련주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와 하이닉스, SK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한미반도체의 눈부신 신고가 경신에도 아주 이목이 쏠렸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HBM 음식료, 화장품 아니면 명함도 못 내밀고 있는 시장 속 조용히 각계 전투를 펼치고 있는 섹터 안에서도 종목별 차별한 움직임이 유독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섹터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동차 관련주 대비 자동차 부품주의 탄력은 너무나 아쉬웠던 게 사실이었죠. 그래도 조용히 꾸준히 잘 가던 종목이 SL과 HL 만도였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 두 종목이 오를 때는 섹터 내에 타 종목의 상승까지는 견인하지 못해줬고 독야청청 홀로 독주 플레이를 펼치곤 했습니다. 그러던 이 대장주 두 종목이 어제는 다른 부품주의 상승도 함께 견인해주는 에너지를 뿜어냈던 거죠. 과연 이 전날에 자동차 부품주 반등이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하반기 부품주들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포인트를 두고 함께 고민해보고자 오늘 브리핑 준비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5월 한국의 자동차 부품 수출 데이터입니다. 전반적인 수출 성적은 예상보다 굉장히 좋게 나왔죠. 품목별로 정리한 그래프인데요. 파란색이 전년비 증감률 그리고 빨간색이 전월비 증감률입니다. 5월의 우수한 수출 성적 그 중심에는 선박, 자동차 그리고 컴퓨터가 있습니다. 반면 안 좋았던 쪽으로는 일반 기계 그러니까 2차전지 설비 쪽 또 철강, 자동차 부품까지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와 자동차는 수출의 상승을 견인했는데 자동차 부품이 추가적 상승에 발목을 잡았다? 이거 무슨 일일까요? 사실 상반기 완성차 업체들의 업황은 좋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둔화가 된 거죠. 그럼에도 환율이 너무 높죠. 고환율, 여기에 해상 운임비의 하락 또 여기에다가 예상보다 북미 쪽에서 수요가 견주하게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우려를 딛고 좋은 성적을 보여줄 수 있었으니 자동차는 굉장히 강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 주가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주주환원책이 발표가 되면서 고무적인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부품주들은 악재가 산적했습니다. 일단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부품의 품질 문제가 발목을 붙잡았는데요.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통합 충전 제어장치 품질 이슈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면서 올 1분기에만 800억 원가량의 일회성 품질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리콜 사태까지 번지면서 이는 단순히 품질 문제가 아닌 신뢰도 문제로까지 확장이 된 상황이고요. 두 번째 배경으로는 전기차 캐짐을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는 부품업체들 전기차 전환 대비한다고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죠. 그런데 전기차 시대로 가는 과정과 시간이 더 길어진다? 이거 주주들의 마음을 사지 못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완성차와는 달리 뚜렷한 주주환원 정책도 부재, 한원 시스템은 지금 한국 타이어로 최대 주주가 바뀌면서 배당 축소 기조까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든 자동차 부품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인도 시장 성장이 예상되는 두 기업, HL만도와 SL의 주가는 4월부터 꾸준히 상승, HL만도는 4월 이후 두 달여 사이 40%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로 증권가와 전문가들은 같은 부품 주여도 사업 내용과 하반기 일정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별 옥석 가리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지금 하반기 이벤트를 앞두고 있을까요? 확인해 보시면 한원 시스템과 HL만도, 현대위아, S&T 모티브의 3, 4분기 일정이 대거 예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하이브리드 수주 가능성이 높은 업체 중심의 투자를 제안하면서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차세대 플랫폼의 열 관리 시스템, 수주 기대감이 있는 현대위아를 현재 탑핵 종목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증권 임은경 연구원은 인도 시장을 주목하면서 소수의 차종을 대량 생산해서 부품 표준화율이 높고 동시에 제조원가가 낮은 부품사들이 수익성을 올릴 수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관련주 흐름까지 살펴보시죠. 부품주,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SL입니다. 전날 6.6% 급등하면서 5거래를 연속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화신도 볼까요? 외국인 기관이 연 이틀 담고 있습니다. 주가는 어제 의미 있는 거래량을 수반하며 6.3% 급등 마감했습니다. HL만도 보시죠. 연계금이 지금 5월 17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담고 있는데요. 주가는 어제 4만 7천 5백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현대위아입니다. 주가는 긴 박스권에 갇혀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어제도 보합 마감했습니다. 섹터 내 악재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지만 고로, 수주와 일정 모멘텀이 유효한 종목들은 더욱더 예뻐 보일 수 있는 자동차 부품주. 하반기 옥석 가리기를 통한 똘똘한 전략 정비가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와 일정까지 확인해 보고 오시죠. 어제 장 마감 후에 나온 공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인 스테키마가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약품의 품목허가가 내려진 건 한국이 처음으로 셀트리온은 1일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효성중공업은 333억 원 규모의 시설 증설 투자를 단행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초고압 변압기 수주 물량 대응을 위해 창원공장 생산설비 증설에 나서고 이를 통해 생산능력 확대에 나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농심은 울산 물류센터 신설을 위해 2027년까지 2,290억 원을 투자한다고 전했는데요. 이번 투자는 수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일정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소위 네마녀의 날입니다. 증시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주시하시길 바랍니다. 또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소 개선 최종안을 발표합니다. 개선안에는 기관의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기간과 담보비율 개편,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에서는 현지 시각 16일까지 유럽혈액학회가 진행되는데요. 키로셀은 해당 학회에서 카티 치료제, 암발셀의 임상 이상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도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아무래도 반도체주의 상승 지속성 여부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밤사이 CPI-FOMC 회의 결과에 살짝 가려지긴 했지만 삼성전자도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죠. 파운드리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는 2027년까지 첨단 기술 도입을 약속한 상황인데요. 밤사이 또 반도체주의 주가 어땠습니까? 금리 하락에 따라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필라데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2% 급등 그리고 AI어븐 애플이 다시금 시총 1위 자리를 탈환했는데요. 어제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물론 강했습니다. 다시 한번 신국가를 경신하는 저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또 여기에다 삼성전자가 어제 의미 있는 자리에서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해줬거든요. 오늘도 삼성전자가 과연 반등에 나서줄 수 있을지 만기를 맞은 오늘 반도체주들의 변동성까지 한번 주목해보시면서 오늘장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 AI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